4호 5호 5호 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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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호 흠 들어오셨군 무슨 맛 사탕이에요 뭐 그건 중요한 게 아닌 것 같고 지금 운빨로맨스 마지막 주 촬영 중입니다 대기 시간이 잠깐 있어서 이렇게 브이앱을 켰는데 벌써 15회 맞아요 혼자 하려니까 재미가 없네 안 졸려요? 졸려요 죽을 것 같아 오늘은 게스트 없어요 다음에 내 친구들 데리고 나올게 가리지 마요 싫어 계속 가려야지 일단 뭔가 여기가 일단 지금 이제 일주일밖에 안 남아서 한 4일 정도 촬영하면 우리의 최고룩도 떠납니다 사실 이번에 뭔가 오랜만에 밝고 좀 건강한 캐릭터를 하게 돼서 기대도 많이 했었고 촬영도 열심히 했는데 그래도 많이 좋아해 주시는 분들이 많이 있었던 것 같아서 되게 기분이 좋아요 이게 막상 이렇게 촬영이 한 3, 4일 정도밖에 안 남으니까 아쉬워서 이렇게 야밤에 뭔가 잘 자라고 이번 주 방송도 많이 봐달라고 이렇게 방송을 켰습니다 사탕 맛이 중요한 건 아니잖아 계속 왜 이거에 집착하지 사람들이 이게 너무 늦게 켜서 많은 분들이 안아주시면 어떡하나 했는데 그래도 많이 들어와 주셨네 다 읽고 있어요 계속 말해봐 시험공부? 시험공부는 해야지 빨리 나가요 시험공부하러 반말해주세요 반말은 나중에 할게요 일단 오늘 방송 내용은 아무 목적이 없어요 그냥 한 지금 4분 정도 됐는데 10분까지 있다가 끌 거야 오랜만에 질문다운 질문 곧 있으면 어디 갔어 어디 갔어 못 찾겠다 아까 건우기에 대한 질문이었던 것 같은데 어찌됐든 이렇게 드라마를 계속하고 있는데 할 때마다 마지막이 되면 너무 아쉽고 많은 분들이 이번에는 특히나 더 관심을 많이 가져준 것 같아서 주신 것 같아서 굉장히 아쉽습니다 다음에는 주인공 해주세요 그게 뭐 내 맘대로 되는 건 아니고 샤샤샤 해봐요 이게 샤샤샤가 저번에 영광이 형이랑 있을 때 어떤 분이 올려주셨는데 우리가 몰라서 되게 나이가 들은 기분이 들더라고요 다음에 영광이 형 게스트로 또 초대하면 우리가 샤샤샤샤샤샤샤샤샤샤 샤샤샤샤샤샤 그거 해줄게요 뭔지 이제 알아 아저씨 취급하지마 자러 갈게요 잘지 굿나잇 다음에는 무슨 역할 하고 싶구나 영광 으음 쓰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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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도 깜짝 놀랐던 게 저번에 이렇게 사진들을 보면서 이렇게 오랜만에 인스타그램에 제 SNS에 귀대 사진을 올렸는데 그래도 되게 재밌더라고요 1년 전 사진인데 뭔가 표정도 그렇고 표정도 그렇고 가장 최근에 썼던 동네의 영웅의 찬규나 이번 역할 최건욱이랑은 굉장히 표정도 많이 다르고 제가 또 이제 이번에 이렇게 건우기라는 캐릭터로 밝게 살다 보니까 그 귀대의 모습을 많이 까먹고 있었는데 밤을 걷는 선비 때 귀 같은 역할 좀 더 남자답고 좀 까칠하기도 하고 그런 역할도 다시 한번 해보고 싶기도 하고 그리고 이번에 이렇게 밝은 모습의 캐릭터를 한번 해보고 나니까 굉장히 많이 뭐랄까 더 좋아해 주시고 편하게 대해주시는 것 같아서 그런 역할도 좋고 다음 캐릭터는 뭐 뭐가 됐든 잘할 수 있고 좋은 역할이 있으면 뭐든 콜이죠 영화는 어때요? 그것도 뭐 내 맘대로 되는 건 아니고 언제 로닝맨에 가 이것도 뭐 여전히 내 맘대로 되는 건 아니고 집이에요 오빠 라고 해주셨는데 여기는 촬영장입니다 여의도 MBC 내가 쓰는 대기실 지금 우리가 원래는 밖에 그 샛별 빌라라고 저랑 보라 보라 보니가 사는 우리의 주요 촬영지죠 거기서 촬영을 하려고 대기를 하고 있다가 비가 와서 급하게 세트로 들어왔어요 이 시간도 촬영하나요? 우리는 계속 하고 있어 많이 봐주셨으면 좋겠고 한국에서의 팬미팅 계획 이거는 정말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오랜 시간이 아니어도 되고 빨리 준비해서 한국 팬분들을 만나고 싶어요 언제인지는 아직 몰라요 준비 중 요즘 무슨 음악 듣나요? 음악은 뭐 계속 듣죠 저는 음악 장르 가리는 것도 별로 안 좋아하고 여러 가지 음악 듣는 걸 좋아해서 뮤직비디오 보는 것도 너무 좋아하고 다음에 이 V LIVE는 아무래도 음악을 틀면 안 돼서 다음에 내가 내 SNS에 올려줄게요 이상한 말 하지 말고 빨리 질문 다음 질문 다음 질문 근데 외국 팬분들이 이렇게 많이 들어와 주시는데 이 분들을 날 어떻게 아시는 거지? 드라마를 보셨나? 나쁜 남자 캐릭터 사실 힘든 게 뭐 내가 나쁘다는 얘기는 아니지만 권욱이는 너무 착해 뭔가 내가 조금만 편한 표정을 지어도 감독님이 혼내십니다 더 착한 표정을 원하셔서 권욱이란 인물은 굉장히 밝고 생각도 건졸하고 뭔가 계산도 안 하고 그런 아이이기 때문에 감독님이 더 뭔가 편한 표정을 원하시는 것 같아요 촬영 끝나면 휴가 가요? 아니 못 가요 지금 뭔가 친구들이랑 다 같이 어디 가볼 뭐라 그러지 이번에 친구들이 다 비슷하게 작품이 끝나서 어딘가 계획을 세워보고 있긴 한데 아직 잘 모르겠는데 좀 밀린 스케줄들이 있어서 드라마 끝나면 그것들을 먼저 하고 나 놀러 가야지 잡지 찍나요? 네 찍었어요 이번에 중국 코스모폴리타를 찍었습니다 다음 달이면 확인하실 수 있을 거예요 무슨 향수 써요? 향수는 뭐 맨날 쓰는 향이 있긴 한데 그건 안 가르쳐주는 걸로 나만 써야지 나만 쓸 거야 벌써 12분이 넘었어 어떡하지 이거? 애매해졌네 15분에 끄는 걸로 학생 역할은 어때요? 학생 역할 항상 하고 싶었죠 근데 뭐 지금 하기엔 너무 늦은 것 같고 필터 다른 거는 어때요? 다음에 할게요 다른 거 중국 오세요 오빠 지금 중국 스케줄은 몇 가지가 잡혔어요 아마 조만간 저를 보실 수 있을 겁니다 물론 중국이 너무 큰 나라여서 어디로 갈지는 조만간 공지를 해드리겠지만 안전하게 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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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준열 오빠랑 친해요? 준열이 형이 저보다 두 살 많고 이번 영화에 재수호라는 아주 멋진 캐릭터로서 우리 드라마를 이끌어 나가고 있기도 하고 그 현장에서도 굉장히 편하게 잘해줍니다 워낙 연기도 편하게 잘하시는 스타일이고 뭐랄까 본지 오래되진 않았는데 굉장히 편해요 그건 좋은 것 같아요 현장에서도 그렇고 방송 나가는 걸 봐도 그렇고 이제 좀 이따도 다시 곧 만나는데 좋아요 이렇게 드라마 찍으면서 다른 모습도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릴 수 있고 또 이렇게 좋은 사람들도 만나게 되고 30초 남았음 27초 20... 뭐야 10초 아무튼 오늘 이렇게 급하게 브이앱을 켰는데 아무 이유 없습니다 그냥 심심해서 켰고요 드라마가 마지막 주여서 좀 많이 아쉬운 마음에 이렇게 얼굴 보여드리고자 한 거고 이번 주에도 많이 봐주세요 권욱의 마지막 2회 열심히 남은 촬영 할 테니까 많이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조만간 브이앱은 또다시 켜는 걸로 언젠가 급하게 갑자기 채팅을 하면서 아무튼 너무 늦게 켰는데 이렇게 앉으신 분들을 위해서 켠 거고 오늘도 굿나잇시고 내일 하루도 잘 보내시길 바랍니다 안녕 안녕